갑자기 산행중에 엄청 부지런한 토마뱀이 있어서 한번 촬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토마뱀인데요. 참 이제 사물 야겹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잘 보이질 않아요. 동작이 또 빨라요. 해코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쁜 모습 보여줘 봐. 옛날에는 희한하죠? 이걸 보면 꼬리를 잘라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.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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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les multif 너 이쁘게 해치지않아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잘 살어